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전투력을 상실하면 표류하는 교인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전투력을 상실하면 표류하는 교인이 된다. 이런 제모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후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수하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중부, 남부, 북부의 핵심 연합세력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약속했던 가난 곳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야 되는데 유다지파의 갈렙 같은 사람들 외에는 큰 규모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요셉지파도 인맥과 혈연을 내세워서 쉽고 편하게 자신들의 소위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나머지 적속들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살려야 하기보다 자꾸 뒤로 물러서서 사명의 온전한 완수보다 편리와 타협하며 전쟁이 좀 찝찝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처음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수하에게 명하여 약속하셨던 도피성도 세우게 하셨고 누구든지 실수로 생긴 일들로 인해서 복수당하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온전하고 공정하게 처리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의 가치를 통해 알게 하신 공평히 주도하는 그런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시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레위지파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각 지파 곳곳에 이들을 배치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모든 사회구조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알게 하신 법도와 규례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뭘까요? 단지 여우수화나 대제사장 장로나 족장들과 같은 리더들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언약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7.19장 4절에 하나님이 뭘 처음에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봤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넘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이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금 이걸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해내신 거고 이제 그 약속의 주체가 된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신해산 도착했을 때 맺은 언약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명의 시작의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여수와도 이런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케 해서 결단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23장에는 그런 여수와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여수와의 나이가 110세라고 하니까 가난 핵심 전쟁의 기간이 7년 그리고 7년 이후에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여수와도 모세처럼 자신의 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100년, 이 100년을 살아왔던 삶을 얘기해주는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들어야 될 귀한 교훈이 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3장의 말씀을 정황상 보면 정복한 땅은 이미 오래전에 분배됐지만 곳곳에서 지금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수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여수와도 그런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기에 그 각지파 리더들과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겁니다. 23장 5절 너희 하나님 여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이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그 승리는 너희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이미 어제도 나눴듯이 성도들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 어설픈 순종, 내 생각대로 하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수와 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사명의 현장에 보낼 받은 사람들이 그 세속에 당해서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과 태도들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과 했던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그걸 다 이루시니 이제 그 약속을 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이게 무슨 쫌팽이들이 사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마침 무기력한 어떤 엄친아들처럼 부모 치마 밑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무슨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라고 생각해요. 교회 오빠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욕정대로 사는 나쁜 남자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매력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사회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현장은 정말 매력 그 자체예요. 23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하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말 그대로 그냥 슈퍼맨처럼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사람들이 가끔 자기를 과시하려고 뻥치느라고 내가 1대 10으로 싸워서 이겼어, 어쨌어, 있던 소리 하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여기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일당 천, 완전히 익스트리미리 익사이팅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무슨 목줄에 메어서 그냥 얌전히 지내고 있는 그런 사냥개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고 유행에 속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반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나쁜 남자 여러분 흉내내지 말고 세상에 나쁜 남자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저물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윗과 같은, 단윗과 같은 귀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진리를 잊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수아가 애국에서 태어나서 110년을 살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장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 가까이 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오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행한 것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온전한 결단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열방의 제사장 나라 빛된 백성답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는 여수아 같은 모세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의 행성 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분배받고 자신들의 적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의 이야기하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많이 공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중에 악함과 약함을 여러분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속였던 기부원 족속 알죠. 기부원 이 족속들이 약해 보였지만 사실은 악한 존재였잖아요. 그 악 속에서 결국 여수아의 염려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순계에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작은 바이러스 작은 암덩어리 세포 하나를 철저하게 죽이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갑니다. 암세포가 거의 죽고 이제 없어지고 조금 남아있게 됐대. 이거 참 불쌍해 보이는데 그냥 둡시다라는 의사 봤습니까? 그저거 얼마 남았으니까 그냥 살래요. 그런 환자 봤습니까? 아니죠.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만연한 이 죄를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단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술 먹는 장소 춤추는데 이런데 거기 가면 무슨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거기서 다 술과 마약과 음료가 이런 게 다 터지고 모든 사건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웃거리는 로세 딸들과 같은 이런 삶의 태도를 완전히 없어야 돼요. 이 죄의 모습은 정말 진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해도 속희망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6줄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하께서 주신 땅 그 구원의 땅 축복의 땅에서도 속히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게 여호수하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죽음의 이집트를 떠나도 그 죽음에서 떠났는데 노예에서 떠났는데 광래에서 죽을 수 있고 천국이 아니라 가난한 문턱에서 또는 그 가난한 땅 안에서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철밥통을 얻었다. 이건 완전히 아니라는 거죠. 멸망한다는 말의 영적인 개념은 뭘까요? 모든 것이 폭삭 무너지고 타김들어지고 망하는 그런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멸망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되고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정한 게 아닌데도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더라. 거짓말을 해도 하나도 안 걸리더라. 사기를 쳐도 오히려 잘되더라. 대충 살아도 그냥 살만하더라. 이런 거는요. 완전히 영화나 멸망으로 가는 사탄의 유혹의 함정에 완벽하게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여와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부른받음을 잊지 마십시오. 생존 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 돈을 모아놓고도 결국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누가 보면 12장 19절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주고 즐겨라.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장만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자신이 손해가 되면 행하지 않는 사회고 아무리 불이한 일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행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것이 가난한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고 삶의 생각이었고 삶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이하게 살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도 속히 망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더 잘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세상 심판받을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떠들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삶은 비록 이런 분위기의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기에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유행따른 삶이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운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에 옳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고 엉망금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면 기꺼이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보낼 받은 가난한 땅에서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110세가 된 노장 여수와의 인생을 결산하며 지금 이 사실을 목루와 외치고 부르짖는 이 여수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장에서는 역시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교훈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 없이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모세를 통해 구체화됐고 그래서 어떻게 가난해 이들이 주인되었는지 이 역사를 통해 봐야 돼요. 또한 이제 이 이후에 진행될 그 역사들도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우리의 이 시점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고 의도하셨던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사실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면 이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징계받고 심판받는지도 알 수 없고 모르는 거야 그 이유를 역사를 모르니까 그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 뭐가 잘 된 거고 뭐가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결국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상승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소아는 온 백성들이 그가 걸어왔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제발 세상에 이런 달콤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기가 먼저 그래서 결단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23절을 참고하면 여호소아가 또 말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시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로만 보면 어떤 거예요? 벌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 유혹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보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이신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타협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절대 갖지 말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신 첫 명령 첫 명령이 중요하죠. 이거 모르면 다 오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첫 명령 여전히 변치 않는 그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충 순종하고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스럽게 살겠다는 그 의지를 잊어버리며 타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들을 살겠다는 그 의지를 잃는 것이 결국 욕심과 타협하는 우상숭배로 가는 함정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사명의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신 사명과 목적을 따라서만 살아가겠다는 이 전투력 너무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여수아가 그의 110년 인생을 마감하는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난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의 주인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외치는 이 영적 전투력을 잃지 말라는 이 외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열방의 제사장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단지 교회당을 왔다갔다 하고 교회당에서 뭔가 종교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세속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는 영적 전투의지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만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축복된 삶 만사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영적인 전투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의지를 주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이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가지지 말고 또 정보로만 알고 있지 말고 성경책을 차 뒤에 부적처럼 놓고 다니지 말고 또는 스마트폰에만 집어넣고 다니지 말고 새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삶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은 정적이기보다 사실 아주 강력하게 역동적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우수와 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이집트 문화 가난의 문화와 세속이 즐기고 삼기는 욕심과 탐력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삶의 이유로 삼고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전투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단지 지옥에 떨어질 뻔한 곳에서 구원받았다 구원의 방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이 언약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만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보내받은 곳곳에서 오직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내가 살아가는 땅 내가 보내받은 곳곳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여우수와의 마지막 고백과 결단 잊지 마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만 섬기겠나 하는 단단한 결단을 따라서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영적인 강한 전투력 전투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정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목적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진심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단지 하나님을 내가 편히 살고 잘 사는 것에 동원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삶은 유람선을 타고 온 인생을 유람하며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적군 속을 달리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여 그런 사명을 맡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합니다. 날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저 조용히 성경을 가지고 돋닦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려는 영적인 전투력을 상승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있지 않고 나의 묵상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라와 여금 다익과 같이 다니엘 같이 갈렙 같이 여우수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목숨 걸을 수 있는 강한 결단과 결심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연격 전투력 잊지 않고 이걸 이르면 표류하게 되는 것 잊지 않고 주님 주신 약속을 따라 항해 나가는 그런 하루 그런 오를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